인도 여성의 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인도의 엘라바트 여사는 에센셜 리스트의 전형이자 비전을 제시할 줄 아는 리더이다. 그런 엘라바트 여사가 우리에게 전한 말이 있다. 여러가지 미덕들이 있지만 단순함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미덕입니다. 저는 단순함이야말로 사람들과 이 세상이 겪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편입니다. 인생의 길이 단순하다면 사람들은 그렇게 자주 거짓말할 필요도 없고 질투하거나 분노하거나 학대하거나 누군가를 죽일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성격이 아름다워지면 사람 역시 아름다운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단순함의 가치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적은 것을 추구하면서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에센셜 리스트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